내가 이깔한테 사기당했네 이 소리야 사기피 강원도핑이 없구던데 하나씩 다 못해주고 있으세요 강원도핑해 강원도핑이 없구던데 아무튼 2만여도 있었네요 아 근접방업가 화면을 줄여주면 되겠다 흐흐흐흐흐흐흐흫 사안네네 소사푸처럼 욕을 하지 않을까? 와르르르르 아의 이억이 나오는거 너 충격포다니 됐어 아주 아 앞서 원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있었때만 판네를 붙여주기야 좋겠는데 아 아프지잖아? 아프지! 판네를 붙이면 아무도 못할지 판네를 덜가면 아무도 못하지 엄 지금 둘까 뭐할거야 우후후! 나 신가가 된다 나 신가가 된다 아우지 퀸의 닦고는 크루즈한테 장압같이 나와서 문을 뚫려나? 퀴즈집한테? 몽노즈는 한 발이잖아 근데 무치패스 두 발이란 말이야 저게 왜 내 터크 페이지를 낼지 몽노즈 한 발을 넣었잖아 찌르기가 넣고 먹었나? 주관은 없잖아 몽노즈가 한 방인데 스티루즈는 스티루즈가 한 방인데 스티루즈는 한 방인데 스티루즈는 틀러 나갈 수 있어야 몽노즈는 틀러 나갈 수 있어야 몽노즈는 틀러 나갈 수 있어야 몽노즈는 바셀이십니까? 스티루즈는 바셀이심 느낌 저번에 스티루즈는 틀러 나갈 수 있어야 몽노즈의 질기 이런 느낌은 그냥 목이오는 toolbox이라 몽노즈가 한 방。 북극ach 어둠야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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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